안녕하십니까. 유한복음 10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크리스 교인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고 성경에 관심이 많고 재미있는 게 지금 오늘이 같은 밤에 지금 앞쪽에는 금강경의 10분 챕터 10 이거를 찍었고 같은 새벽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요한복음 10 챕터 10을 찍는 거죠. 이걸로 시차를 어떻게 부릴지 모르지만 상반대죠. 아까는 막 풀어개친 머리에 부인에게 누워서 찍었는데 요한복음을 이렇게 찍는 이유는 아까보다 약간 피로가 풀려서 그런 겁니다. 일단 요한복음 10장 얘기는 이것도 이제 스토리가 이제 상당히 두 개의 스토리가 같이 엮이면서 또 비유로서도 작용이 되고 또 역사적인 또 어떠한 그 수전절이라고 하나? 그 이 헬라세계의 지배에서 어 다시 그 성지를 저 제사터 거기를 찾아서 며칠 동안 불을 밝힌 그 수전절 지금 제가 지금 제 방에 제 방에 성경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양, 목, 선한 목자. 늘 보면은 예수님 많은 그림에서 보면은 딱 그 굉장히 잘생긴 그 사실 그 유럽 청년의 그 외모에 어 이렇게 하얀색 이런 오에다가 목자 이런 양들 이렇게 살피시는 그런 그런 이미지가 있으시죠. 근데 이제 바로 요한복음 10장에서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시고 그 뒤에 그 수전절에 대한 어 얘기가 나오고 이제 알렉산더 제왕이 알렉산드로스가 어 완전히 천하통일을 한번 그쪽을 하죠 이스라엘은 이제 늘 언제나 좀 그쪽에 큰 문명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역사의 대부분 어 길을 못 피운 도시국가들 중에 하나에요. 대부분의 도시국가들 중에 하나 네. 그렇게 천하통일 한번 한 다음에 사분이 되는데 그 사분 되는 거 되는 된 중에서 이스라엘 그 지방에 이제 강력한 그 헬레니즘이 이제 쫙 퍼졌기 때문에 그런 정책으로써 제사장이 그리스 조각을 세운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붕괴해서 이제 그거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제가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어 나름대로 이거를 어 몇 시간 전에 금강경을 한 다음에 나름대로 또 생각을 했지 금강경을 하다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읽어서 머릿속에 다 이 구조는 있거든요. 금강경 같은 경우에 되게 쉽 어 뭐 그냥 단순한 의미로는 쉽단 말이죠. 요한복음도 단순한 의미로는 쉽죠. 앞쪽에 선한목자의 그거 뒤에는 이제 이 유대인들과의 그 반박 에서도 역시 그 선한목자의 그 비유가 나오는데 선한목자라고 하는 것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짜임새가 상당히 그 견고해 가지고 선한목자 그 얘기가 양이 있고 목자가 있는데 진짜 제대로 된 목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회에서 우리 많이 들었는데 저도 15살 때까지 교회를 다녔고 제 주변에도 친척분들이라든지 목회자분들이 많아가지고 들으면은 이제 선한목자를 찾는 거는 이제 어떻게 찾아야 되냐 목자가 목사, 목회자 또 이런 뉘앙스도 있고 해가지고요 그러면은 선한목자와 양은 서로를 바로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하고는 다르냐면 사꾼이나 도둑이랑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들도 선한목자의 음성만 들어도 바로 알고 선한목자도 양들을 보면은 다 바로 서로를 알아보는 그리고 그런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거랑 관련된 그런 주일학교 시절 기억이 되게 많은데 그때는 주일학교 시절에서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 뒤에 얘기를 조금 더 깊게 하셨는지는 잘 보겠지만 뒤에는 생각이 안 나요. 뒤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근데 이 선한목자와 양 그리고 사꾼과 두둑 이런 구별은 문을 통해 가는 건 선한목자라는 거예요. 문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렇게 다시 넣고 이렇게 하는 거는 선 문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근데 도둑이나 사꾼은 문 자물쇠에 그 열쇠가 없을 거 아니야. 물타리도 뛰어 넘어가지고 하죠. 이거는 이거는 가짜라는 거죠. 이거는 선한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일이라든지 뭐 늑대 뭐 이렇게 나올 때 선한목자 같은 경우와는 달리 이 가짜들은 도망을 가는 거지. 왜? 자기 양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비유를 하시면서 중요한 게 그 문을 통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이 바로 예수가 그 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핵심이죠. 요한복음을 이제 제가 주일학교 수준 그 이후에 읽고 해석할 때 가장 다가오면서도 어렵고 한 부분이 바로 그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에는 되게 많은 것들이 함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도 함축이 되어 있고 삼위일체도 함축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문은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일한 것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는 크리스 교인은 아니지만 정말 뭔가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고 할 때 반드시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그 통과 의뢰가 됐건 아니면은 그 사실 그 문의 의미는 이제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은 주관적이고 주관적이지만은 어떤 그 성령을 만나는 체험이겠죠. 근데 그 문을 통해서만 그 안에는 일단은 그 십자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 불가능하잖아요. 크리스 교에서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되는 이유는 삼위일체이기 때문이고요. 십자가가 구원일 수 있는 이유는 삼위일체이기 때문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제 같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가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유대인들과의 얘기에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교는 없지만은 와.. 나 완전히 내가 지금 아까 누워서 금강령 얘기를 할 때는 너무 조금 불경스럽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불경에 대한 얘기니까 죄송합니다. 불자님들에게 지금 말장르나 그런게 아닌데 제가 지금 어.. 이게 조금 더 조심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대한게 불도라고 해도 불성이라고 해도 어.. 아무렇게나 그렇게 어떤 진척이 이루어진 이러는 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 양 우리의 문 처럼 정말 방향을 잘 잡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뭐 수행하고 하지 않으면 통할 수 없다. 근데 그.. 예수님 그 선한목자의 그 비유 중에서 아.. 선한목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남아있어요. 기억에 서당계 3년이면은 막 풍어를 웃는데 이제 주 1학교 한 15년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남아있죠. 근데 굉장히 다 피상적인 것들만 남아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남아있는 것들은 그래서 어.. 오.. 진짜 맞는 말이네. 어린 시절에 이제 생각했던 거 진짜로 도둑과 삭군들은 그렇게 걸러낼 수가 있겠네. 문으로 안 들어오겠네.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를 찾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교회를 찾거나 할 때 이게 도둑인지 삭군인지 보려면은 제대로 된 문을 통과하느냐 예수라고 하는 이게 핵심이겠구나. 근데 조금 이제 지금 조금 더 많이 나은 저에게 작아오는 것은 그 문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꼭 통과해야 되는 꼭 꼭 꼭 정확한 방향에서 깨부셔야 되는 은산 절벽이 선불교에 있듯이 어.. 제대로 된 문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다 이제 시선이 곱지가 않거든요. 예수 선생님한테 그래서 또 이제 어..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들지 않아.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막 듣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가야 되고 그 자기가 문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크리스교가 없잖아요. 유대교잖아요. 유대교에 라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삐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이 뜬금없이 나타난 어떤 젊은이가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유대인 입장도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유대교 입장도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을지 몰라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크리스교에 대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선지자로서만 그냥 훌륭한 분으로만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교 입장에서는 나머지랑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교가 이 세계 종교가 되고 한 데는 이 굉장히 뭐라고 하면 좋을까 예수와 그 예수 이후의 예수의 실천과 예수 이후의 그 교리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이제 된 건데 요한복음 10장 내용 자체가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실천과 교리와 이런 것들이 어 아주 함축되어 있죠. 그렇게 돼서 가볍게 돌 짱돌을 들고 이제 쳐죽이려고 막 여기저기서 막 이러고 있었나봐요. 거기 묘사된 장면으로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전절에 대해서 밝게 한번 설명해달라. 그래서 이제 여차하면 이제 날라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수전절이란 저처럼 설명하질 않죠.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사분이 된 다음에 헬라의 문화의식 전통이 이제 굉장히 헬레니즘식기에 강했으니까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그 기존의 전통을 그냥 무시하는 문화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행태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그리고 거기에도 역시 어 8일인가 저 지금 용어들이 지금 헷갈려 가지고 자신이 없는데 날짜도 지금 헷갈립니다. 8일인가 등불을 들고 하는 역시 불 빛이 있어요. 빛 그 빛으로 그걸 기념하는 어떤 기념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시기에서 그게 한 1,200년 전 이에요. 알렉산더 그 이후에 또 한 1,200년이 지나고 또 그 다음에 1,2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 같은 말은 하나도 안 하세요. 너희들은 내 말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 내 양이 아니다. 앞에 했던 게 그대로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양은 자신을 믿지만은 자신의 양이 아니면은 자신을 안 믿죠. 이 사꾼이라든지 도둑인 경우에 양이 안 믿잖아요. 근데 선한 목자인데 그 선한 목자의 양이 아닌 양은 믿지 않죠. 당연히 앞쪽에 이제 한참 했던 말이 그 얘기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얘기하시는 게 내가 이러이러하게 실천을 하고 있고 이 수막절이 바로 성전이 더럽혀주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예수님의 제가 9장 인가 8장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이미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하고 이런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뒤엎으신다든지 막 뭔가 외치신다든지 이런 이미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을 뒤엎으심이 바로 그 수전절 과 같은 같은 맥락 의미상으로 같은 그런 실천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 실천 행동 을 보지 않고 뭔가를 들으려고 해 유대인들은 거기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돌 던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믿지 못하고 내 실천이 나이지 내 말이 내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제 가만히 이제 얘기가 진행될수록 보니까 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얘기들은 안 나오고 뭐 알렉산더 제왕이라든지 뭐 그 이전 역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그 그 역사라든지 그 성전이 더럽혀진 걸 다시 수복하는 그리고 또 빛 며칠 동안 그렇게 있었던 그 빛 그걸 아직도 그 이스라엘에서도 아직도 기념합니다 그걸 근데 근데 얘기를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목자와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임까지 맥락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고 결국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일을 하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다 일을 하고 있다 그 빛 빛 빛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오니까는 신성모독이라는 거야 신성모독이라고 다시 이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그런 순간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결국은 유대사회 바깥으로 아까 말했던 헬라가 그렇게 점령을 유대를 했지만은 예수 이후로는 헬라를 전부다 헬라 라틴 게르만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전부다 이렇게 뻗어 나갈 수 있는 게 예수 예수 선생의 그 거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그때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 되게 조심스럽군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거 있죠 그게 구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예언에서도 그 실천이 바로 하나님의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예수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이죠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과 별개로 음 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실천 그리고 거기에 비유에 나와 있는 문 정말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선한 선한 목자가 될 수 없고 사꾼이나 도둑밖에 될 수 없는 그 거기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게 내가 뭐 말하고 어쩌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너희들 지금 날 못 믿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실천을 봐라 실천을 말씀에 부합하는지 실천을 봐라 근데 하필이면 수전절과 연결해서 그러면 성전을 뒤엎으신 그 실천이라든지 아니면 수전절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 빛 빛 성령 에 의한 실천 그리고 어 그거야말로 신성모독이라고 돌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야말로 신성이고 디바인한 것이고 어 디바인한 그 실천 자체이고 말씀을 따르는 일이고 정말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제대로 된 실천을 하는 모습 어 이것을 그 보이시고 또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으시지만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들과 실천들 정말 어 기가 막힌 비유 목자의 비유와 지금까지 내 실천을 봐라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그 유급 다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례요한의 그 장소로 이렇게 가는 그것으로 이제 그 입장의 마지막이 이제 끝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요한복음 입장에서 이제 오늘 그러니까 늘 저는 이제 완성된 어떤 어떤 그런게 아니고 제가 지금 육에다가 무슨 법문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이런게 아니잖아요 교양 수준의 강이란 말이죠 그래서 육에서 남기는 것들은 늘 잠정적으로 제가 성경이건 불경이건 탐구해가는 과정 그걸 제 스스로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제 마음도 다시 한번 다잡고 근데 그야말로 진짜 중요한 것은 제대로 문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 출입하는 사람 아니면은 가짜다 근데 그걸 어디까지 또 생각을 좀 더 넓혀 볼 수 있냐면 깊게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냐면은 어떤 이런 진짜 변화됨 거듭남 성령을 받음 뭐 깨우침 이런 것은 정확한 방향 문 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된다 기껏해야 훔쳐오는 거나 사건밖에 되지 못한다 이거 하나가 오늘 다시 새삼스럽게 다가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유대인들이 의심에 가득 차서 하려고 했을 때 얘기하는 것이 다른 번잡한 얘기 없이 내 실천을 봐라 내 실천을 갖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굳이 내가 아니라 해도 예언에서도 말씀을 따르는 빛을 따르는 수전들 자체가 빛이기도 하란 말이죠 빛을 따르면 그거야말로 신성이 있는 것이다 큰일날 해석인가요 그거야말로 신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거기에 집약된 신성이시죠 그리고 최소한 이제 이제 하느님의 아들로서 요한보금에 이제 요한보금이 삼위일체를 거의 십자가에 십자가 구원과 삼위일체 이 두개가 이제 크리스트교의 아주 너무나 어려운 문제인데 요한보금에서 이제 그 아주 철학적으로 1장부터 해서 해결되지만은 지금 여기에 그 문 십자가로 볼 수 있죠 정말 제대로 된 정확한 방향이 필요하고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 구원 속죄양을 통한 대속을 위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지금 또 갑자기 구절들이 막 생각이 나네 어 나는 내가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자신의 그 이 운명을 그럴 수 있는 자다 하니깐 막 쭉 들고 위로 써는 거야 신성모독이라 이거야 당신이 무슨 신이라도 되냐 이거야 삼위일체면 신이죠 신성이 있으니까 말씀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 그 부분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어 아마 옷을 차려입고 한 것 같습니다 어 크리스찬 분들의 어 젊은 아량으로 어 어 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구나 왜 저는 저는 어 제가 최근에 예 그 전우원씨가 성경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듣거든요 어떤 목사님 것보다 더 빨려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게 몇 번 남긴 적이 있는데 이제 조금 더 다른 그 이제 보금서들 다른 부분들도 더 읽고 조금 더 뭐라고 함 배울까 예 이 어 배타성이 줄어들면 참 좋겠다 그런 그 생각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어 저는 진짜 그분이 아주 평범하고 발랄한 그 젊은이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런 거를 더 바라긴 하지만 만약에 목회자가 된다면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 지금 그거 지금의 그 어 지금은 이슬람이 될건 뭐가 될건 다 이제 다 그 그 정도가 아니라 같은 갈래 같은 크리스교 갈래도 어 이렇게 조금 배타성이 있는데 지금 한창 어떤 주관적 체험에서 뭔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 동력 어 이 정말 있는 그대로 거기에서 그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또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젊은 분이지만 뭐 한 스무 살 가량 젊은 분이시지만 많이 배워요 근데 어 거기에다가 막 관세현보살 관세현보살 그거 자꾸 인스타였는지 제가 유튜브 요즘에 안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만 보는데 관세현보살 이런거는 좀 쓰지 마세요 뭐 그거 쓰시는 분들이 불자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아니 지금 어쨌든 그 분이 네 어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거 고려했을 때 거기에다가 관세현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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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자건 불자가 아니건 그 그게 재밌나요 그러다가 차단 당하시더라고 어 불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보면은 이를테면은 다른 그 한번은 킹준석 해가지고 막 계속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 안티 이준석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분이 어떤 조금 더 어느 누구라고 해도 종교가 있건 없건 다른 종교건 뭐건 간에 어느 누구라고 해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지금 이미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젊은 분인데 왜냐면 실천이랑 실천이 뒷받침이 되는 분이니까 오늘 한 얘기도 그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실천을 가지고 판단하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이제 만약에 목회자가 되신다면은 조금 더 넓은 시야라든지 기독교에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지금 그 요한복음에 대해서 되게 불경스럽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실하게 설명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건 간에 대충은 지금까지 들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꼭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만을 통해서라고는 생각을 안하지만 안 한다는 거는 아실 거고 그러나 반드시 어떤 정확한 방향 사람이 변화하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정확한 방향은 필요하다 정확한 방향이 아닌데 하다가 하는 노력은 이상한 노력이 되고 왜곡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다 문이 아닌 곳으로 가면은 사꾼이 되고 도둑이 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듣기 불편하셨다면 지금 끄십시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또 성부 성자 성령이 하여튼 이 같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그 뭐 엉뚱한 얘기거나 억지스러운 얘기라고 생각을 안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같은 존재에도 밝은 면 참제된 면 가능성 사람에 따라서 더 성정이 더 밝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여러분 각각 그리고 또 그 밝음 자체라고 하는 가시됐건 뭐가 됐건 그 자체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밝은 거랑 그 또 이 기독교는 아무래도 내재적인 신이 아닌 외제적인 신이기 때문에 외제적인 인격신이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신이에요 사실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문 그 문을 통해서 만나는 것도 인격적 만남이에요 인격적으로 신을 만나야 되거든요 주관적 체험을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는 생각을 안 그렇게 만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죠 제가 만약에 그 체험을 하게 되면은 달라질 겁니다 달라지지만 저는 여기에다가 성경을 얘기해도 설교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강의로만 하지 혹시 내가 그런 체험이 있어서 성직자가 돼 목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머리를 깎고 불자가 돼 그래도 제 개인적인 체험이라든지 물리학적인 법칙 벗어난 거 저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얘기가 길어지네 뭐 결론하듯이 그래서 이 삼일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같은 개체 우리 같은 그냥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굉장히 그 속속에 살지만 성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그 추상화된 어떤 그러나 또 인격신이기도 한 저는 인격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우주 자체의 어 신성성에 대해서는 저는 신이 있다면 그게 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 삼일체때는 나 이거 못 올릴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찍었는데 이 노동을 못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그것도 지금 아까 그것도 사실 불경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올려놨는데 새벽에 슬쩍 키던지 이것도 나중에 슬쩍 키던지 해야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가지 삼위일체가 결국은 음 내 안의 신성 굉장히 이슬람교의 스피즘적인 것이기도 하고 크리스교의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도미니칸 도미니칸 그 수도회에 그분 이제 처형 당하신 분이시지만 이단으로 몰려서 내 안의 신성성과 하나님과 그리고 그 만남 삼위일체를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 만남에는 그 신성성 빛 칠하고 하는 그 연결고리 그 문이 아니고서는 안 돼 그 상징이 예수님인거죠 예수선대 요한보금 요한보금도 금강경도 지금 10장까지 찍었는데 그러니까 챕터 10까지 찍었는데 당분간 당분간 안 찍을랩니다 요한보금이 진짜 걱정이 좀 되는데 제가 한번 다시 들어보고 일단 올려만 놓을지 그냥 삭제할지 한번 봐야겠네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유기했다가 한번 이렇게 남겨놓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제 생각에 저는 죽을 때까지 물리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불경 보고 성경 보고 이럴 것 같지만은 갑자기 막 완치가 된 다음에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간다거나 완치가 된 다음에 신학대에 가서 목회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미리 얘기해 놓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적을 이런 불치병에서 완치되는 기적을 내가 맛봤을 때는 뭔가 주관적 강력한 체험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 불도에서 말하는 어떤 강력한 깨침이 될지 아니면은 크리스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신과의 만남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종교인이 된다고 해도 여기다가 법문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하진 않고 똑같이 요한복음 강의할 거고 금강경 강의할 겁니다 절이나 교회 쪽에서 둘 다 싫어하시겠구나 그렇게 해도 감사합니다